오랫동안 아시안게임에 감독님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선수들에게 이러이러한데,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감독님께서 편하게 먼저 물어봐주시니까 선수들도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감독님이 좀 차별화된 그런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도자가 익숙한 해외파 선수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는 독일에서 뛰고 있는 두 명의 태극전사 구자철, 박주호 선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로드 오픈, 오픈, 렛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랫맞추고 바로 올게요. 네, 네. 아, 그래요? 저희가 이게 너네들이 하기 편한가? 이게 너네들이 감독님 생각은 이러신데 우리가 막상 해볼 때는 어떠냐라는 약간 이런... 우선 뭐 의견도 내죠. 뭐... 왼쪽이 상대가 왼쪽이 약하니까 우리가 왼쪽 애한테 볼이 갔을 때 압박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계속 해가지고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옳은 결정을 하고 경계에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간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슈틸리케 감독이 훈련을 준비하는 모습은 독일 철학자 칸트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해진 시간과 원칙, 계획을 항상 스스로 지킵니다. 선수들에게는 자유를 강조하지만 본인에게는 가장 엄격합니다. 감독님께서는 항상 이제 미리 선수보다 먼저 나오셔가지고 운동장에 직접 저희가 운동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직접 설치해 두시고 그렇게 미리 나와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슈틸리케 감독이 독일 청소년 대표팀을 지휘할 당시 뛰었던 한노 발리치 선수는 꽤 재미있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Goviel아버세 월틀맨은 어플 일어났어요. 유 APP도를 바 وا gre 저지바네요. 공정도는 축제한 다음에는 몸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молодые 루 beer 운동을 해주셔야합니다. 전 기회를 바닷가 전부 학교와 burden에 있어서 yrang장도를 높여서 엔지 아니고 뭐냐고 유방애들 $56000A popularidad yo lo único para los únicos que yo tengo que tener una importancia son los jugadores yo estoy aquí porque ellos me han citado aquí no es que yo busco yo he estado 15 años jugando en al nivel mundial arriba y hasta que hasta pienso que puede ser perjudicado para el equipo porque el jugador quiere que él sea el importante y con toda la razón el entrenador tiene que estar en la última página y no en la primera 동기부여를 하는데 이기면 얼마 줄게가 아니라 이기면 상을 줄게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욕구 칭찬과 인정 신뢰 그 다음에 어떤 자부심 이런 게 자극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슈틀리케 감독이라는 사람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깊은 편이 아닌가 운동선수지만 굉장히 조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일까요 슈틀리케의 리더십을 배우자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슈틀리케 감독은 인터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틀리케 감독이 빼있는 조언은 비단 축구만이 아닌 우리나라 교육에 전하는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런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갈증이나 갈망이 있었다는 얘기고 리더십이라는 것은 앞선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따르시오 하는 게 리더십이 아니고요 옆에 와서 같이 갑시다 라고 설득하는 게 리더십이잖아요 그 점을 많이 우리 국민들이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